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바른치킨의 치킨 4마리입니다. 바질바삭, 달콘바삭, 마라바삭, 현미바삭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건 마라바삭. 땅콩마요 소스 찍어볼게요. 이건 달콤바삭. 딥 머스타드 소스. 이건 바질바삭. 이건 바질바삭. 이건 토마토 소스. 양념치킨 소스. 이어서요. 바닐라삭. 치킨에 다가. 치킨에 다가. 치킨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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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스타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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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종류의 식감이이 tandem 치즈볼 차가운 거리두고 맛있고 난 좀 더 맛있어용 온갖 고추 면의 보여드리기 타락 아멘 초밥이 전혀لام이 없어서 아삭아삭 아삭아삭 하늘이 너무 맛있었어요 하늘이 정말 맛있었어요 하늘은 고소한 맛이에요 !!!! !!!! !!!! !!!! !!!! 면발이 딱딱해졌어요 너무 맛있어여 맛있어서 맛있어여 짜장라면 진짜 맛있다 오징어 고구마 고춧가루 진짜 쫌 더 맛있게 Vere 고춧가루 중간은 고소한 식감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오징어 내일도 더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김치 물에만 봐주면 소스는 닭다리 닭다리 아이스크림 치즈 바삭바삭 ,, ,, ,, ,, ,, ,, 후라이의 어묵떡이네요 띡고래는 오늘의 띡고래는 더 맛있지만 띡고래는 더 맛있었어요 띡고래는 더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띡고래는 띡고래는 더 맛있게 먹으려면 띡고래는 더 맛있어서 띡고래는 더 맛있게 먹어야해요 띡고래는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양념장 김치만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